우리야 산책가자 왜그래 우리야 산책가자니까 얘가 왜이러지 산책이면 사족을 못쓰는 애가 아이 안간다고 뭐..뭐시거 뭐..뭐야 야 잘됐다 야임마 니 지금 내랑 산책 1데이 2데이야? 니 봉지 챙겼어 안챙겼어? 어? 니 어제도 산책하다가 내가 똥싼거 모른척하고 그냥 왔지? 이거 이거 완전히 이거 기본이 안되있는 기본이 이거 뭐 시민의식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이거 그..그게.. 그리고 어? 내가 아무리 멍멍이 새끼라고 해도 인마 나도 내 똥싼거 다른 개들보면 부끄러워 어? 나도 자존심이란게 있다고 철수야 그리고 이건 내가 니 뭐라하는게 아니라 니도 내 똥싼거 잡으면 냄새나고 물컹거리고 싫잖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그..그렇게나 하지 엊그제 산책가서 그 옆집에 니 좋아하는 딸내미 영희랑 딸기씨 봤제? 어..그래..맞아 봤으면 보고 좀 배우란 말이야 내 말은 영희가 딸기씨 볼리 볼 때 쓰는 키보고 봤어 못봤어 크.. 볼리를 보는데도 우아하고 기품있는 우리 딸기씨 그게 요새 우리 개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템이라고 이템 음..그게 뭔데? 하..이거 뭐 내보다 더 안나펴 뭐..스마트폰 켜갖고 객동바지 검색해봐 어..어..잠시만 뜨제? 어..어.. 이거 하나만 들고 산책하면은 손으로 똥 안주셔도 되고 내도 쪽팔릭으로 똥싼거 안보여져도 되고 얼마나 좋아 오..그러네.. 철수야 나도 선정이 있다 니가 그걸 짓밟으면 그때는 마 똥개가 되는거야 이 정도 말했으면 뭔 말인지 알겠지? 올바른 패티켓 문화를 위한 반려인들의 필수 아이템 어서 주문시켜